오늘은 다시 보니까 보이는 10회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회의 아침 일찍 일어난 회의는 시어머니 봉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밥을 먹고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이어 퀸즈 백화점에 입성한 회의는 은성을 만나 기자회견장으로 향하죠. 은성은 혜인을 퀸즈 백화점 대표자리에 앉히고 이날 결혼 발표까지 할 생각이었지만 혜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은성에게 협박받았다는 사실부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시안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혜인은 자신이 걱정되어 기자회견장까지 따라온 현우를 바라보죠. 현우 역시 이런 혜인을 바라보며 망감이 교차했는지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하지만 현우가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혜인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아침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혜인은 담당 교수랑 통화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요즘 부쩍 두통이 심해졌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백혈구 수치 올리는 주사를 매일 맞고 있는데도 상태가 호전이 안 된다며 지난번 사진에서는 종양 범위가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게 잘못된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아침거리를 준비하고 들어온 시어머니 봉혜가 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되죠. 혜인이 방심했는지 문을 열어두고 통화를 한 탓이었죠. 봉혜는 혜인의 통화 내용을 듣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곧바로 현우 방에 들어가 현우를 깨웁니다.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현우는 혜인이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묻는 봉혜의 말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기가 집에 없을 때 혜인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또한 혜인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 참고 살자고 이혼을 미뤘다는 사실도 엄마에게 솔직히 털어놓죠. 봉혜는 자기 아들이 그런 못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나면서도 혜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들과 함께 울던 봉혜는 혜인을 위해 아침 일찍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차려서 내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스토리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마치 이런 전개들이 시어머니 봉혜가 혜인의 병을 눈치채게 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혜인은 혜인을 불러내 어제 은성이 왔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며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며 따집니다. 그러자 혜인은 은성이 백화점에 들어와라 집에 들어와라 했다고 말하죠. 이에 화가 단단히 난 혜인은 지가 뭔데 집에 들어오라 말아 하냐면서 네가 들어가면 지는 거기서 나오겠대? 아니면 지도 거기 있겠대? 뭐 한 집에 같이 살자 이거야? 둘이 무슨 사이라고? 라고 말하며 폭풍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뭐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한 집에 살고 있잖아. 이 말에 살짝 현우는 서운했는지. 그래도 우리는 부부 부부였잖아 라고 말하며 따지죠. 하지만 혜인은 단칼에 현우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이제는 아니지 이 정도면 당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회사에서 대기발령 받았다며. 왜 말 안 해? 부정행위로 대기발령인데 그게 별거 아니야? 어떤 서류에 당신 도장이 찍혔으려고 횡령비리 마음먹고 만들려면 어렵지 않아. 이에 혜인은 지금 내 걱정할 때냐며 혜인을 책망하죠. 그러자 혜인은 앞으로 내 문제는 내가 풀겠다며. 나랑 상관도 없는 당신이 괜히 이래저래 피해보는 거 부담스럽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우는 이 말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선을 그으냐면서. 난 너를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자 혜인은 날 위해서 뭐든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난 나대로 방법을 찾을 테니까 상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혜인이 현우에게 이런 독한 말을 한 이유는. 모두 음성의 협박으로부터 현우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혜인이 현우에게 선을 그으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날 아침에 현우랑 쭈쭈바를 먹으면서 했던 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혜인은 사실 자기가 죽기 전에 현우를 단념시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그런 혜인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죠. 즉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됐더라도. 혜인이가 현우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우도 그러리라는 걸 그날 아침 직감한 것입니다. 현우가 자신과 헤어지거나 만나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잊지 않고. 혜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알았을 거라며. 그리고 후회했을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결국 혜인은 자기가 죽기 전에 현우를 단념시키는 건. 자신이 죽기 전에 현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겠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편 에필로그 장면에서. 현우는 혜인과 그렇게 다툰 후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형이 운영하는 권투도장을 찾아가. 맥주를 마시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 마시면 설렌다고. 혜인이가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까? 내가 취해서 귀여우면 혜인이가 설렐까? 그러자 형은 그랬으면 이혼을 안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죠. 이에 현우는. 그런데 왜 나는 혜인이 보면 설레는 거냐며. 혜인이 보면 설레고. 좋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이제 다시 못 볼까 봐 진짜 너무 무섭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형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또한 자기가 다치자. 혜인이 밴드도 붙여주고 약도 발라줬다고 말하죠. 그러자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아직 마음이 있는 건가. 애매하네. 직접 한번 물어봐. 현우는 형의 말에 용기가 났는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카시아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나뭇잎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현우는 싫어한다로 나뭇잎이 끝나자 주머니에 넣어둔 다른 나뭇가지를 꺼내들며 나뭇잎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들은 다음날 아침에 봉의 입가를 흐뭇하게 만든 초록 발자국이 되었죠. 아마도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나뭇잎점을 잘 보곤 했나 봅니다. 한편 나뭇잎점을 치던 현우는 혜인 방문 앞에 당도하고 현우에게 모질게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현우가 들어오길 기다리던 혜인은 현우 목소리를 듣고 문손잡이를 돌리다 멈칫합니다. 그 이유는 현우가 싫어한다 뒤에 나뭇잎 하나가 남게 되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좋아한다고? 아 진짜? 흐흐흐 나는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데. 이때 현우의 말을 들은 혜인의 눈썹이 가늘게 떨리고 얼굴에 서글픔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우 역시 인의 미소가 가득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가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혜인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못박힌 듯 서서 닫힌 방문만 바라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혜인은 늘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아직 출근도 안 한 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혜인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이었죠. 이처럼 혜인이 뜻밖의 행동을 보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날 밤 현우에게 사랑한다는 진심을 듣게 된 혜인은 너무나도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혜인은 이 순간 현우와 정말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서 의사에게 자신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8회 에필로그에서 현우의 진심을 듣고 진짜 살고 싶다는 감정이 느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혜인은 결심한 듯 아침 일찍 시어머니 봉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은성을 만난 뒤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현우만을 응시하게 된 것이죠. 마치 현우와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쳐부숴버리고 꼭 살아서 우리 둘만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세상에 발표했는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우는 그런 혜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혜인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글썽거린 것이죠. 결국 전 혜인이 10회를 기점으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만큼 꼭 기적이 일어나 두 사람이 재결합해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